용인시가 시민을 위해 매년 여름마다 운영하는 무료 물놀이장이 올해에는 기흥구 언남동 옛경찰대에서 온가족이 함께 놀이와 체험,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여름축제 용인 쿨선머 페스티벌로 열립니다. 쿨선머 페스티벌,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또 어른들에게는 가족 단위로 와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힐링에 대한 말을 했어요. 그리고 가족과 함께 전체적으로 문화영사에 참여해서 문화적인 힐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. 애들이 잘 놀 수 있게 너무 연령대별로 잘 조성되어 있고 또 관계자분들이 안전하게 애들이 놀 수 있도록 모든 시설들이 잘 갖춰진 것 같습니다. 7월 2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30일간 휴장일 없이 운영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만 3세에서 만 9세까지 어린이들이 연령별 풀과 유수풀, 슬라이드 등 물놀이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목공예, 도자기 등 만들기 부스와 마술, 비눗방울, 마임 등 문화예술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